벌써 한 명 알 거 같애 어? 도놈이 아직 하얘기도 있고 헬로 어 뭐야 나 전기실 저 전기실이야 전기 나가서 전기 고치고 있었거든요 저? 근데 내가 전기 고치는 거 노파밖에 못 봤는데? 죽은 게 어딘데 이게? 아 호이토이 시야 네? 저요?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기수가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기수가 뭔가 수상한데?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데 제가 발견했어 제가 검은색 한 번 검은색 아 진짜 아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는데? 와우 거의 뭘 펴 정상사 아 근데 너? 아 죄송합니다 어어 아 이 사람들 이거 할 수 있나?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반대편 반대편 노란색 반대편 뭐야 이거 노란색 반대편 그래 노분은 아니야 야 진짜 쌍인 거 맞고 재밌는 거 따라가봐요 아아 아 참 게임이 너무 재밌네요 아니 이거 아까부터 계속 시끄럽게 하는데 좋은 거야 이거? 이거 원자로 끄는 쪽이 있거든요? 원자로에 다른 분 계셨어요? 나 노란색 같은데 갑자기? 아니 왜요? 난 김기수 김기수 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형 의무실 앞에서 기수님 만나고 원자로 터져서 다시 원자로 가고 있었거든? 아니 여러분 진짜 제 말 한번 믿어봐요 나 믿고 파랑스 찍어봐 형 믿고 형 찍을게 나 믿고 파랑스 찍어봐 아니 이걸 나중에 나와봐 뭐야 4명 남았잖아 졌어 아 아니 이걸 아 노빠 맞잖아 노빠 아니 아니 은택이 형 이거 뭐라 하기 캣저네 이거 우리가 한 마리였어요 아이수 어 removes 혹시 못cake essas 아무도 안ствен vmer 상성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성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정리 어떻게 하는거 이거요 여러분 몰라 아네 이런거 와 만족 user من otras 이거는 뭡니까 이거 해야 되는거 자 이거 뭐 소리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? 홍숨이 산소인데 안 끄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디로 고치러 가? 너가 있는 곳이 고치는 곳이야 쟤가 보기에 분홍색 아니 얘를 멍청해서 지금 카드 느낌을 몇 번이나 게임이 참 야무지게 어렵네 아니 뭔데 이거? 어? 어? 뭐라는 새끼 형크예요 야 윤서 언제 죽었냐? 나 영역 입고 투표했다 일단 거 같은데? 저는 이제 유령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이번 인파 인파 근데 이거 사보티지에 있는 거 보니까 해본 애 같은데? 흰색, 흰색 오니까 흰색 어? 누가 방해한다! 이중에 있다! 뭐야 안 눌렀죠? 뭐야 이거? 사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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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은색 아 왜 누른 거야 이거? 카트 이은택 구독 저 흰색, 흰색 분이야 어 나도 흰색 카트 가장 중요한 건 사보티지 활용 되게 많이 하는데 은택 달단은 절대 못 해 이렇게 찍혀볼라 했는데 이거 아 나 그만 쫓아다 당기라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왜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어 잠깐만 여 여 여 어떡해요 어 뭐야 경크 민트에요 아 여기 기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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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박으라고 싸우라고요? 일단 저한테 윤서가 있거든요 누군데 확실히 투표하게 민트에요 민트 경크 민트 경크 민트 무슨 소리야 저 많이 끄세요 많이 끄세요 보라색 경크요 보라색 님 좀 반박할 그런 거 없나? 경크 맞나요? 저 사람 같습니다 근데 만약 보라색 아니면 여 여기로 가자 아 그럼 나 확실히 불어 아주 봐 유형형 아니야 우선 이거? 맞아요 맞아요 유형형이네 이거 저거하면 유형형 아니야? 아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나 벤트를 밀어버린 거 같아 빨간색이라고? 빨간색이야 쟤가 나 벤트를 자꾸 밀어서 뭔 소리야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빨간색이 벤트를 밀어버렸어 다 빨간색이네 빨간색 찍으면 돼요 야 진짜 형이 이거 유형형 아니면 네가 안 나갈게 뭔 소리야 기술이야 너 왜 그래 아 알겠다 아니네 아 까비 뛰어 뭐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봐봐 잠깐만 나 죽이러 온다 나 죽이러 온다 알았어 알았어 누르지 마 그럼 누르지 마 영역이 형 즐거웠습니다 야 이거 최윤서 같은데? 연두색 형 크요 아 은택이 형 재밌었다 뭐야? 뭐야? 어디죠? 최윤서 뒤졌어 아 자 이번에도 제 말 밀고 이제 영역이 형 한번 가자 달다님 혹시 그 시체 못 보셨어요? 아 진짜? 저랑 달다랑 같이 식당에 있었는데 시체를 못 봤거든요 그럼 둘이 인포네 아니 애초에 안 보였다니까 시체가 전기 꺼지자마자 바로 켜졌어 기수님이랑 달다님 더블키 가능성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저랑 달다는 걔가 계속 붙어있어서 애초에 킬을 할 수가 없어요 홍승민 자꾸 감성 추리에서 일단 홍승민부터 보낼게요 홍승민 맞이킬 킬 수다 수미야 수미야 잘 가라 아 이거 벽 뚫을 수 있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이라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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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거의 확시겠지 흐흫 아 전공은 하나 죽은 건가? 창고거든요 저랑 그리핀님이랑 같이 발견했어요 연두 어디에요? 나.. 나 검은색 계속 따라다녔어요 안전하게 캡패해도 되는데 미션 스가 안 하는 거 같은데 저 두 명 누구지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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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의 미션 전등 알아서 켜 우리 미션하면 이긴데 형 제가 미션을 어떻게 해요 형? 너도 죽어도 할 수 있어 미션 저 이거 임포스였잖아요 저 할 수 있.. 아 죽음.. 너가 죽으면 안 되는 건가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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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원자로 통로에 있었다 검은색 시체 기수님이 원자로 쪽에서 오셨는데 시체 못 보셨어요? 그 안에 있었으면 저 못 봤어요 아니 들어가질 못해서 저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영영님이 자진신고했거나 기수님이 땄거나 아니 나 식당에서 오랫동안 잠수타다가 일부러 약간 연기한 걸 수도 있어 사람보다 시체를 제일 먼저 만났어 천라운드 때 생각해보면은 기수님인데 일단 킵하고 그러고 우츄.. 다닐까요? 또 나 찍은 사람 누구야 이거? 아 맞다 한 명이지 이거 거의 경크급인데 경크 노란색 기수는 뭐 벌써 투표했냐 근데? 나.. 나로서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갈색 저거 머리에 뿔 난 게 탁바도 악마같이 있냐 내 시야에서 가장 많이 사라졌던 게 갈색이기 때문에 난 갈색 같다 아니 달다야 왜 이렇게 투로짓 하냐고 인터 맞았네 애초에 맨 처음부터 그 기수 달다 맞았네 형 연기 왜지 잘해? 아니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건 이미 두통 났어야 되는 거야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어몽어스를 제대로 한 거는 처음이라서 하다보니까 재밌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여보기 달다 얘랑 어몽어스면 안 될 거 같아요 진짜로 아 근데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저 처음 해봐가지고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